턱꺼풀 데이프를 무척 떼서 체험해 본다는데 이런 건드셔도 돼요 너무 잘 꺼져요 얘를 내가 담았서 뽀로라 샤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촬영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음이 안 되어버린 수정자가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다시 하게 돼요 이 메이크업을 총 세 번 하게 되는 거예요 쌍꺼풀 테이프를 붙일 건데 제가 또 쌍꺼풀 테이프 장인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올려두고 시작을 할게요 이건 진짜 메이크업 샵에서도 티가 안 난다고 어떤 거 쓰냐고 오를 정도 다이소 쌍꺼풀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이게 굵은 거랑 얇은 거 이거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써보고 더 괜찮은 쪽을 찾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두 개 다 써봤는데 굵은 게 낫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떼서 떼서 붙인 그대로 손바닥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찐득이가 손바닥에 닿게끔 붙인 거죠 스킨 있죠 물 스킨 말고 이런 물보다는 꾸덕한 그런 스킨 위에 살짝 뿌려줘요 꼭 이런 거니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여기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있죠 물을 살짝 덜어내죠 위치에 넣고 테라락하고 붙을 거예요 그럼 앞머리를 살짝 한 번 더 잡아서 눈으로 위치에 놔둬주면 돼요 이렇게 상태로 붙여줬어요 끈적끈적한 게 살짝 남아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팔레트에서 프라이머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 위에 프라이머가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얘를 살짝 손에 이렇게 못 채우면 레이스가 구멍이 뿡뿡뿡뿡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뿡뿡뿡 그 구멍을 살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컨디션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화장을 해주면 됩니다 유분감이 많은 그런 수분크림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이런 좀 가벼운 제형을 레이어드에서 두 번 얹히는 게 화장이 좀 잘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앞머리 왜 이렇게 보면 왜 꽂았냐고 그러는데 꽂았는데 머리가 망가지만 안 되니까 살짝만 꽂아가지고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엔 싹 꽂을게요 중국 화장품 보면 팔자랑 눈 밑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걸 따라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컨실러가 없어서 이 루나 컨실러 루나 컨실 팟 살몸 컬러를 근데 어저께 댓글을 보니까 내 눈 밑 꺼짐이 너무 심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누군지는 말 안 했는데 누가 봐도 나였어 살이 빠지면서 눈 밑 꺼짐이 좀 심하더라고요 어제 댓글을 반영해가지고 꺼진 부분을 좀 채워줄게요 여기 팔자 이게 막 커버력이 대박이거나 그러진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건성들이 좀 사용하기 좋은 컨실러 이게 조금 묽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얘를 먼저 조금만 두드려주고 쿠션을 위에 바를게 이렇게 오늘따라 여기 화장이 잘 먹지 진짜 그 콜라겐 팩 덕분에 그 다음에 얘는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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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뚜씨 에드 뚜씨 에끌라 글로우 팩트 쿠션 사실 저는 이 가격이면 다른 쿠션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입자는 겁나 고운데 저는 이거를 사진하고 선물 받은 건데 전 회사 대표님께서 사주셔가지고 화이트데이라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 스윗한 분이었다 안 좋다 입자가 고와가지고 진짜 잘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이제 지성인 분들은 뜰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건성인데도 기초를 좀 건성이라서 많이 하는 편인데 무너지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게 무너져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윌이 좀 넓혀놓을게요 저는 코가 되게 작은 편이라서 밝혀놓고 좀 커보이게 이렇게 밝혀놓으면 이목구비도 커보이고 이런 식으로 콧대를 좀 넓혀놓는 느낌? 저는 여기서부터 콧대가 좀 넓어보여야 돼가지고 이렇게 좁게 안 들어가고 그리고 옆에 기둥도 좁게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슬슬슬슬 쓸어주는 거네요 주의할 점 콧대가 너무 넓고 콧대도 뭉툭해 보이잖아요 콧볼을 좀 좁게 잡아줄까 인증이랑 코랑 사이가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진하게 하면은 자칫 키스를 너무 많이 하는 상태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위에는 조금만 그리고 제가 깜빡한게 이 메딜 선크림을 톤업크림으로 썼는데 그걸 안 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이랑 좀 맑게 이게 톤업크림이 아니라 선크림이라고 선크림인데 살짝 톤업 효과가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이런 탑 입을 때는 여름에는 여기 다 발라줍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뒷판까지 다 발라줬어요 까만게 너무 싫어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등까지 발랐다니까 밀키 바이올렛 컬러입니다 중국 메이크업 할 때 찍어 오잖아요 사실 찍음에는 아무리 바싹 뽑혀도 묻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메이크업은 안 묻게 하더라고 근데 너무 막 바싹 해도 별로 안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 파우더가 제가 정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라도 광이 그렇게 많이 죽진 않거든요 불필요한 광만 딱 없애주고 막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 부분은 꼭 해줘야 돼요 오브제 이지 펜슬 브로우 딥 딥 그레이 이게 우주한테 선물로 주신 화장품인데 제가 사용하고 싶어요 제가 눈썹이 정말 진한 편이거든요 눈썹 중간중간 채워주는 용도로만 쓰고 그리고 모양 잡기에 좋더라고요 너무 연한 컬러들은 모양 잡기가 어렵잖아요 남자 거라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겠어 이렇게 조금 진한 눈썹 그려줬어요 뒤에는 살짝 또렷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그라데이션 느낌 앞에는 많이 뒤에는 살짝 이거는 360 머리 컬러가 어떻든지 말든지 에뛰드 드로잉 아이즈 컬러링 브로우 카라 엘시 브라운 컬러 이게 제일 저는 잘 맞더라고요 제 피부는 제대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코라글 느낌의 컬러인데 눈에 바르면 살짝 제 피부톤에서는 살짝 주황색 빛이 돌거든요 보기에는 살짝 핑크 연한 베이비 핑크인데 바르면 살짝 그렇더라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땅커풀 데이프티 별로 안 나죠 눈 밑에도 맨 위에 여기 핑크색을 살짝 더 올려줄게요 음영을 넣을 건데 음영을 살짝 그레이시한 빛으로 넣으면 살짝 다시 쿨톤으로 돌아와요 요거 요 컬러랑 요거를 섞어서 쓸 건데 위에 살짝만 올려주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좀 더 진한 색을 올려줄게요 속눈썹을 바짝 세워서 이게 나의 속눈썹이야 그냥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올렸어 속눈썹이 이게 인조 속눈썹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은 여기가 점막이니까 요렇게 붙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에 풀이 붙어져 있겠죠? 쓱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을 그냥 세워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촘촘하게 잘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눈 모양에 맞게 살짝 길게 빼줬어 10, 11 얘를 쓰고 얘를 4가닥을 쓰고 그냥 짧은 9mm를 앞머리에만 붙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풀을 뚜껑을 잃어버려가지고 여기는 날라가고 여기로 쓰는데 여러분은 꼭 뚜껑을 닫으셔서 오래오래 쓰시길 바랄게요 요정도 묶거든요 근데 얘를 아까 말했듯이 속눈썹 대에다가 묻혀준다는 느낌 쓸고 쓸고 탁 흰색 풀이 너무 많이 묻었다 해도 나중에 이거 아이라인으로 메꿀 수 있거든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면 눈이 뭔가 밋밋하잖아요 글리터가 있는데 대에도 속눈썹 브랜드에서 제품 제공해 주셔가지고 중간에 넣고 앞으로 퍼지듯이 받은 건데 코링코가 눈 메이크업 할 이 제품들이 되게 잘 볶는 것 같아요 콕콕콕 이렇게 짠 이렇게 눈 메이크업 완성 볼터치는 볼터치는 얘 사용하셨어요 엄청 자주 쓰는데 눈밑 밑 지점부터 점점 완성되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키픈터치 립인데 그 메이크업에서는 이 제품만 사용을 했고요 오늘은 얘도 같이 섞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컬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오로라 샤워 이게 키픈터치가 플럼퍼인데도 색상이 진짜 예뻐가지고 우리 옛날에 플럼퍼 생각하면 스틱 바르고 그 위에 바르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투명 플럼퍼를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요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난 것 같아요 머리를 똑같이 하고 올게요 하나 둘 셋 짜잔 머리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예쁜 메이크업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빠이빠이